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링 도우미, 여러분의 감성 지킴이 김지우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꿀잼 콘텐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지윤은 머봉 스타트! 공연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이 작품들에 주목해주세요. 3작 3색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뮤지컬들이 성황리의 공연 중인데요. 우선 소개해드릴 작품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헤드윅! 자유를 갈망하며 여자가 되길 원했던 한 소년이 잘못된 수술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케이, 가자. 내가 누군지 알아! 내가 바로 베를린 장벽! 허니 한번 해볼까, 베베! 한 밴드의 보컬이 된 후 음악을 통해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담은 헤드윅! 어느새 난 무대에서 노래하는 번 segments 난 이제 다시等아가 키워놔! 후후후 apply 후후2 2005년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한국 출연을 올린 헤드윅은요. 매 시즌 여러 소극장을 거친 후에 올해는 더 성대하고 화려하게 14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. 콘서트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듯한 독특한 스토리와 연출. 헤드윅 신드롬을 만들어낸 기존의 매력을 고스란히 발산하는 건 물론 조정석, 유연석, 전동석. 새 인기 스타가 헤드윅으로 등장해 3인 3색 퀘스트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함까지 선사. 명실성부한 인기작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